뭐 보냄이겠다! 아 아 아 거...거...거...거...거... 거..거 아니.. 드라고 헐려오리기 하지아 하지아 사라 말이야 아 뭐야 형들 이거 방지 너무 웃긴데? 고하니한테 처맞을 테라는 말인데? 어... 감사용 히엘히엘 고하니한테 쳐맞을 테란마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고하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느낌이 내 동생 고하니가 될 것 같은 느낌이야? 아이디가 고하니인데? 이거 맞아요? 니 전적이 나보다 더 안좋아 미네랄이 부족하니? 이거 맞아요? 니 전적이 나보다 더 안좋아 양마나 부족한가? 졸렸겠네 몰아치지 말고 고하니 고하니 고하니한테 쳐맞을 테란마니 개옥기네 고하니 귀엽네 고하니 내 동생 고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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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동생 고하니 어? 어 정찰 좀 빨리 오는데 か 고하니 거다 하니 Ov 어 회 트레이디 선 세계 딱kat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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두두두두두두 내 동생! 내 동생 고와림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어? 안탈? 고와림이 한 한 한 고 고 고 고와림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어? 우와 야 뭐야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어? 수vu 등장 뿜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ase leader 하하하하 내 동생끼여워 wizard 마블럭 핵핫핰 아허허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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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툭 툭 툭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ㅋㅋ ㅋㅋ stores Этот mesa ㅋㅋ 내 내 동생 고아리 고 고 고아리 왜 뭐야 나 CG 안했어 형들? 자 스캔들 갈게요 형들 내 동생 고아리 내 동생 고 고 고 고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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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 고 co Waloo 고 고 고 고 고아리 고ا리 형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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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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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는 판이 완성이 됐어요! 완성이 되셔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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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하니 고하니! 하니하니 고하니! 주인이여 부서 버릇없는 고하니 좀 터뜨려줄게요! 터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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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하니! 빰빰빰! 빰빰빰빰빰! 아이 고하니! 아비토! 아비토! 잠깐만 형들! 터뜨려! 터뜨려! 자 이거 형들! 목표 외출은! 영역을 낼이시죠! 다가가가가가가가! 영역을 낼이시죠! 레이스로 있잖아! 터뜨려! 영역을 낼이시죠! 아 뭐 잡아보자는데! 영역을 낼이시죠! 아 너무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형들! 이거! 터뜨려! 레이스를 한번 잡아보자는데! 어 잠깐만! 터뜨려! 엔! 터뜨려! 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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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다 큰가? 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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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보다 가스가 왜 이렇게 없어 이게? 여기 설마.. 뭐 있는거 아니겠지? 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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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런거는 좀 견제를 좀 가줄게 아 그렇지 알았지 사람들 저거 잡아야 돼 저거 거기 아씨 뭐야 어? 어 뭐야 이거 내기 중 백덕 예산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코 코 코 코 코 아니 드라구 얼려버리기 하지아 하지아 쓰라 말이야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아 잠깐만 아 욱좀 벌렸어 욱 욱좀 벌렸어 내 동생 구하니 욱좀 벌렸어 욱좀 벌렸어 아 욱좀 벌렸어 뚜뚜뚜~~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대동세 고아기 아멘 아하하 이거지main 이게 뭐지 아 어떻 annual 이거지져 이거지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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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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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어 뭐야? 뭐야 이거? 이게 진짜다. 이거 진짜다. 세룩색 고하디 나가버리고 야무지게 아비터 뽑았는데 레이쭈가 딱 얘기하네 레이쭈가 아비터 잡 둘과 재밌네 코고요 고하리 고하리 퇴근했네요 고하리 퇴근했네요 나 그 드라그룰 الل mettre 왜 이렇게 웃기냐 상대가 당황한게 느껴지네 김정우랑 게임에서 이겼대 야씨 그 시력을 어떡해 저걸 이겨 뭘 영상을 봐 와 대박수 쳐맞네 쳐맞기 전에는 다 입털더라 이러는데 와 앞마당 바로 먹고 다크더라 빌드는 좋아 어 빌드 좋아 근데 내가 여기서 방어를 오지게 때려버렸지 다크더라 졸라 깝칠에 미친 새끼가 많이 까불어 이르네 자 여기서 다큰데 스캔이 제대로 딱 박히고요 딱 이쪽으로 와줘요 구하니 많이 당황하고 터렛 죽고 터렛 쏠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빠져요 자 여기도 터렛이 하나 있었어 내 눈새 구하니 깜짝 놀라요 스캔 부리니까 아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서 아빌 아빌 자 여기서 이제 레이스는 몰라 형들 옥저 못들어왔다 이게 이제 그 아비터가 주무기지 고하니에 나는 이제 스캔을 좀 뿌리고 내꺼는 몰라요 레이스 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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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하니 여기서 이게 마라가 200이야 가장 명장면이죠 1분 여기서 좀 털어주고요 조금 섞어주고 여기가 명장면입니다 형들 내 동생 뭐하니가 여기서 한번 얼리는데 두 벌을 실수를 해 많이 당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지 옥저벌을 딱 커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 근데 반은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이거 아 이거 처음으로 이거 얼렸을 때 반은 깜짝 놀랐어 바로 올려버리는데 그 여기서 이제 고민을 때립니다 레이스 두 개가 때려 그래서 얼리기는 얼려야 되는데 어디다 올릴까 컨트롤 지금 준비 중이에요 컨트롤 준비 중입니다 어 대체 어디서 올려야 되나 여기서 내가 우측으로 또 깐트롤을 조금 해줘 무빙을 좀 땡겨주면서 이 친구는 마라가 한 번 더 있어요 지금 얼음땡 할 거 있어 스테시필드 저기다가 올려버리네 개옥게 당황했다라는 거죠 저기다 올려버리네 나한테 쳐맞을 테라로라구 여기서 개 명장면 또 나옵니다 자기 옵저번도 올려버려요 자기 옵저번도 올려가지고 이게 풀리고 나서 볼 게 없어 나는 이거 아 빨리 옵저번도 잡고 이거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를 올려버려 얘는 올려버리는데 그래서 클락킹 되있는 상황에서 얘가 올려졌잖아 풀리고 나서 옵저버로 못 봐요 이거 두 개 얼린다고 이거 두 개 옵저버로 못 봐 옵저버로 못 봐서 또 잡혀 이거 안 올렸으면 내 레이스가 다 죽는 건데 자기 옵저버로 옵저버로 올렸어 내 동생 과리 아비터 아비터가 생명인데 야 이거 화딱지 좀 낫겠는데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비터 이따 당황해서 못 올려 올리려고 하다가 어디서 때리는지 몰라서 와 귀여운 길이에요 아비터 또 잡히고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잡으라고 야 이거 개 웃기다 고하니 이거 개 웃기네 게임 스타일 매력 있는데 이거 게임 스타일 매력이 아 이거 딱 봐도 하늘시 같더라고 갑자기 아비터가 4개가 나올 리가 없잖아 나 이게 딱 진짜 같더라고 이게 밑으로 오른 거 보고 이거 바로 때리러 갔잖아 어? 아 이거 딱 봐도 가짜잖아 느낌이 파고잖아 이게 진짜 같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내려온다고 레이스가 이거 잡으려고 딱 그래 보여 그는 외마디 비명 한마디 질러보지 못하고 나 같다고 한다 내 동생 고하리 하하하하하 고 고 고 고 고 고 고고 고 아니 하핳 고고이 고 아 고아나... 즐거웠다 재밌었다 고아야 마이 힐링파트 등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